오늘 오후 2시 20분쯤 부산 다대동의 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불이 나 베트남 국적 작업자가 숨지고 한국인 작업자와 소방대원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. 경찰과 소방은 선박탱크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폭발이 발생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